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티체리아 정상적인 면역기능관리는 매일매일 NK365 건강한 비운침구 평산네이처 디메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티체리아 마스트로 파스티체리아 라파스티체리아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6종의 비타민 B, 글루콘산 아연, 비타민 C, E, 구리, 망간, 셀레늄, 아가리쿠스, 버섯, 분말까지 함유된 종합 멀티비타민 미네랄 건강기능식품 NK365를 액세스몰에서 판매 중입니다. 면세점을 비롯한 다양한 몰에서도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이 건강의 기본은 면역기능이라는 컨셉은 지금 유핀님도 겪고 있습니다. 네, 면역이 모자라서 요즘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온몸으로? 네 휴대성에 따라 알약과 캡슐의 형태로 구분을 하고요. 아이들을 위한 NK365 키즈도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에 맞춘 성분이고요. 맛은 딸기맛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도 나중에 커서 보충제 먹어야 되거든요. 미리 이 인조 딸기맛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인공향이라서요. 착향료라서요. 값이 싸집니다. 딸기맛을 넣으면.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는 제법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단어가 정확합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죠. 유면상이 이렇게 썼으면 제법 경쟁력, 최저는 아님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선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요.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네. 액세스 FM의 유승기 책임 부여주소입니다. 윤세민 리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금요일에 이번 가을의 마지막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계기판에 대체 이 RPM 계기판은 왜 있는가? 있어야죠. 나는 이걸 어떻게 참고해야 되는가? 네. 아. 초보한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꾹 밟으면 올라갑니다. 네. 그럼 차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어. 그렇죠. 근데. 네. 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느낌인 거죠. 덜 밟으라는 거죠. 네. 아니. 경차잖아요. 네. 네. 남비운전이 주목적이잖아요. RPM 눈치 봐가면서 밟아요. 그래서 요즘 토크와 회전수 RPM의 상관관계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하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경찰 타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은 되게 강력한 경찰 타고 싶어져요. 강력한 경찰. 그거 돈 많이 들어요. 아니. 누군가한테 인권이 그런 건가 봐요. 그럼요.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이게 왜 중요하다 그러지? 익명의 네티즌과 함께합니다. 시작하죠. 신초 45라는 월간지는 이제는 폐간됐고 그 이유는 알려주실 것 같고요. 그 월간지의 시장 탑 일본같이 인구많은 나라의 출판시장에서 월간지 시장의 탑이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였을 거예요. 이었던 월간지였습니다. 과거형이죠. 이 월간지에 이제는 벼락스타가 된 오버나잇 셀러브리티가 된 스기타 미호 의원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전문을 번역해 왔는데 그거 편집하실 때 다 봐도 돼요? 그러면 그 얘기할까요? 제가 그래서 일단 전문을 번역해 왔습니다. 그게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화제가 된 사건이 있어 보도가 있으면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말을 하지 마라. 전문을 다 읽어보면 그 맥락이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 언론의 악마의 편집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형적인 전문을 다 읽어보니까 더 심각한 관람이었던 거죠. 보통 그래요. 쇼미더머니 출연자들이 많이 그래요. 악마의 편집 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40%는 피해자예요. 60%는 악마예요. 그럼 본인이 편집을 한 거네요. 그렇죠. 편집을 더 예쁘게 해주지 않았느냐. 뭐라고 하는 겁니다. 스기타 의원의 글을 보시죠. 최근 1년간 LGBT가 얼마나 보도됐는지 신문 검색을 통해 조사해 봤습니다. 너무 게으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신조 45 정도의 월간지에 주간지도 아니고 월간지에 기도를 하는데 현직 국회의원 2선이 자료 조사해 봐야지가 검색창 열고 신문 검색하는 거예요. 자료 요구하면 줄 텐데. 당연하죠. 그리고 검색도 프로페셔널한 스킬이 있는데 요거는 그곳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무튼. 아사히 신문이 260건, 요미요리 신문이 159건, 마이니치 신문이 300건, 산케이신문이 73건에 보도를 했습니다. 4대 메이저죠. 키워드 검색이니 이 모두가 LGBT에 대해 자세히 보도한 기사는 아니겠지만 대략의 경향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정말 게으르죠. 이게 그 이런 숫자를 내보내고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을 저는 이제 몇십 년 전에 혈액형별 성격론 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게 몇 명이고 저게 몇 명인 걸 보니 AB형은 미쳤습니다. 이런 글! 언젠가부터 제가 너무 많이 하는 말이 됐어요? 인생의 테마시죠. 그들의 경별. 그것과는 싸웁니다. 제가. 아사히 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과 같은 진보 언론은 LGBT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화감을 느낍니다. 발행 부스를 기준으로 하자면 아사히 신문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LGBT 이걸 키워드 검색이기 때문에 경향성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이 논리에 따라가 주겠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260이고 마이니치가 300건이에요. 그러면 전후를 알면 마이니치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아사히 신문이 먼저 나오죠. 스기타 미호 의원과 아사히 신문은 악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2014년에 아사히 신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위안부의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것에 바탕이 되었던 기사를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히 때문에 일본의 국익이 망가졌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었는데 스기타 미호 의원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우익의 발언을 대반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적이에요. 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사히 신문을 공격하면서 글을 쓰는 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던 거죠.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군요. 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사히 신문의 260건 혹은 마이니치 신문의 300건 이 중에요. 분명히 LG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한 기사도 있을 것 같아요. 톰 플러스요. 자세히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세히 봐야 된다는. 왜 목에 걸치는 거 있잖아 그거. 키워드 검색의 한계죠. 아까부터 말씀드린 건데 키워드 검색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 게으른 거죠. 자... 최근 보도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 더해 LGBT 차별을 철폐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끼는 고통을 해소해 주자 다양한 삶의 태도를 인정하자는 생각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LGBT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일관되죠. 이 사람이 4년 전에 했던 말과 여성이 언제부터 차별을 받았습니까? LGBT가 언제부터 차별을 받았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태도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편향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편향은 누구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향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차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 편향도 너무 위험하거든요. 양쪽 다 되게 위험합니다. 양극단은 위험하죠. 네. 여튼 LGBT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제 남성 친구가 게이라 해도 여성 친구가 레즈비언이라고 해도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친구로서 사귈 겁니다. 직장에서도 일만 잘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같지 않을까요? 이거는 우익이 전세계에 사는 말이군요. 나는 흑인 친구가 있습니다. 네. 전세계에 사는 말이네요. 진짜 그 사상을 관통하는 워드예요. 나는 흑인 친구가 있습니다. 놀라운 문장이죠. 그 흑인 친구는 돈 달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야, 네 흑인 친구가 돼주는 게 얼마 힘든지 알아? 친구 세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친구 요금. 국가에서 받는 건 아니니까. 친구 요금을 받아야 돼요. 애당초 일본은 동성애자를 비국민이다라고 하는 풍조는 없습니다. 한편 기독교 사회나 이슬람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백안시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박해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사회는 역사적으로도 그런 박해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용적인 사회였습니다. 일본의 언론은 무리를 내서라도 서구 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일본도 이를 배워야 한다는 논조를 보이는 것이 눈에 띕니다만 서구와 일본은 애당초 사회구조가 다릅니다.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리콘요류. 정말 일관되죠. 냉전 이후 남녀 평등이라는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일본 여성이 빛나지 않게 됐고 서구는 달라, 우린 달라. 이제는 LGBT라는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일본이 이렇게 젖먹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차별은 없다면서 우리는 서구와 다르다는 얘기는 뭐하러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LGBT 당사자에게서 들은 말에 따르면 삶의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차별보다도 자신들의 부모가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자신들과 같이 결혼해서 언젠가 자녀를 낳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면 충격받습니다. 이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어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가가 이 말을 한 거죠. 많은 우파 정치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정치의 역할을 축소합니다. 과소평가합니다. 가능한 좁게 가져가죠. 하는 일은 적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기업의 영리활동을 정치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런 제도를 바꾼다고 일자리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그런 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기업의 자율에 맡기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니까는 자율에 맡기는,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가로 세비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논리예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세비 좀 굽신. 아무것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여성은 원래 빛나던 사회고요. 진보 언론은 삶의 고통을 사회 제도의 탓으로 돌려 일을 해소하자고 합니다만 이런 일변 맞는 소리가 이상한데 쓰일 때 괴롭죠. 애당초 세상은 살기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정말? 아긴 아는데 이런데 쓰일 말인지는 모르겠다. 이 사람 되게 재능이 있네요. 반박하기 귀찮은. 반박하기 귀찮게는 재능이 있네요. 윤세민 일등이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우파들이 하는 말이 거의 다 비슷하죠. 이거 봤을 때 그거 떠올랐어요. 아르바이트 임금 그거 못 받았을 때 사회가 원래 그런 거다라고 누구였죠? 김무성 의원이 했던 얘기죠. 이런 류의 싸움꾼들이 있어요. 야, 봐라. 너 나랑 싸우기 싫지 않냐?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가까이 가려고 그랬더니 코를 파 이런 바지 속에 손을 넣고 LGBT만 힘든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우냐라는 거죠. 아르바이트 임금 때 있는 거 그거 청년들이 다 겪는 일인데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비는 계속 달라고 하죠. 왜 정치를 하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 되게 싫어했던 민중 가요가 그거였어요. 얼굴집 부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철야농성 뭐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내 얼굴 어떻게 할지를 왜 권유하고 그래.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는 힘을 키우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삶의 고통을 행정이 해결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이 움직인다는 것은 세금을 쓴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우파놀리 들어옵니다. 세금을 이런 곳에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육아 지원이나 자녀가 생기지 않는 커플에 대한 불임치료에 세금을 쓰는 것은 처출산 대책을 위해 돈을 쓴다는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LGBT 커플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에 찬성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유구 취급하고 있죠. 그들은 자녀를 만들지 않습니다. 즉 생산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펀치라인이었죠. 스윙즈급이네요. 펀치라인으로 수준이. 일본은 모든 세금이 100% 다 불임치료에 쓰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생산성으로 사람을 보는 시각. 놀랍죠. 우리가 말해요 지금 뭔가를 생산을 열심히 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생산입니까? 그 가치가 사라졌을 때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셨을 때나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뭔가 버리고 떠나가기를 선택했을 때 그 순간부터 국민이 아닌 걸로 취급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해봐야죠. 게다가 생산성이라는 게 심지어 경제적으로 뭔가를 마련해낸다든가 예술적으로 뭔가를 창조해낸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이전에 굉장히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죠. 자녀를 만들지 않으니까는 즉 나에게 세금을 더 줄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생산성이 없는 거다. 인간은 완벽하게 기계를 보고 있죠. 틀린 점이 너무 많죠. 일단 많은 LGBT 여러분들은 일본에 계시는 세금 낼 거예요. 경제활동하고 당연하죠. 고행인 앞세서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요.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은근슬쩍 넘어갔잖아요. 이게 생산성이라고. 이게 못하는 팀 새감독의 기분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다 보고 있는 건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출산만이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등등 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말이에요. 아무튼 아직도 있어요. 즉 생산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어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LGBT 관련 조례나 요강을 발표할 때마다 이를 칭찬하는 언론이 있으니 정치가가 인기를 얻을 만한 정책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월간지 시장의 톱이라고 볼 수 있었던 어떤 월간지의 말이죠. 올가을은 계속 읽네요 제가. 그 다음 단락은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요. LGBT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만 애당초 LGBT라고 한 분류로 구분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글은 첫 문장만 보고 끝나면 우리 이웃 같죠? 어딘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죠? 실제로 가까이 있겠습니다만. 트랜스젠더는 성동일성 장애라는 장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봐야 돼요. 여기까지 봐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중간에 많은 말들이 나와요. 이분 한국교회에서 오셨구나.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뇌가 인식하는 성과 자신의 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힘든 일이겠죠. 성전환 수술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의료 행위를 충실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정치가가 생각해도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LGP는 성적인 기호입니다. 기호대입니다. 기호. 기호? 기호활동, 기호품의 그 기호입니다. 서기호 할 때 그 기호. 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중여고를 낳아서 주변에 남성이 없었습니다. 여중여고이기 때문에 동급생이나 선배 같은 여성이 유사 연애 대상이 됩니다. 별대로 다 가네요. 그러나 그건 한때 지나가는 일일 뿐이고 성장해 나가면서 모두들 자연스럽게 남성과 연애를 하고 평범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하면 좀 가장 위험한 시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일반화. 그런데 생각해보면 스기타 미호 의원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과정에서 이게 가장 많이 쓰였죠. 가장 넓은 범위에서 위안부 문제의 카운터팟으로 여성이 들어간 것 자체가 나도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에 비춰보면 이라는 말을 남성이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여성 정치가가 최전선에 나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총알을 맞고 총알을 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이 사고로 지금까지 성공해온 경험이 있어요.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무기였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걸 LGBT 문제에서 다시 쓴 거죠. 남북전쟁 시절을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 같은데 가끔 등장하는 못돼 먹은 흑인 중간관리자 10장. 이런 역할. 내가 흑인인데 차별은 없더라. 주인님이 잘해줌. 어디까지 읽었냐 제가. 언론이 다양성의 시대인 만큼 여성이 여성을 남성이 남성을 좋아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보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평범하게 연애해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까지 동성애로도 괜찮다는 식의 불행한 사람을 늘리는 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잘 피웠는데 여기서 드디어 나왔죠. 동성애는 불행하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잘 숨겼었는데 드러나버렸죠. 진심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여기에서 무슬림 혐오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와 동성애라는 문제가 한국에서 있다는 걸 압니다만 이 사람은 그 베이스가 있는 사람도 절대로 아니에요. 아. 한국 기독교처럼 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온 아시아에 저지른 위안부 범죄 문제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목적인 것이지 크리스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사실 뭐 크리스천이나 무슬림이나 현대의 신학자들의 연구는 성서는 생활양식에 대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책이라서 그때그때 맞춰 쓰면 된다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종교인들한테도 미안하네요. 이쯤 오니까 말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또 아사히죠. 고등학생 일하리 성적 소수자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예현의 남녀 공동참획센터가 고등학생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LGBT는 281명, 자신은 남녀 어느 쪽도 아니라고 느끼는 엑스젠더는 508명, Q는 214명이 있어서 합계 1003명이 성적 소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말로 언론이 LGBT 문제를 요란하게 보도하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 사람은 반복하지만 크리스천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똑같은 말을 하죠.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는 청소년들이 물들어서 자신이 LGBT라는 식으로 착각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동성애라는 보도라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물에 젖어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이 스기타 의원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게 어차피 이게 정치적으로 주어진 가장 큰 기회였고 그걸 지금 수행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공부해서 한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왠지 우리나라 교회에 와서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사는 키워드 검색이었죠. 조사 대상은 사춘기에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 사회 구조에 대한 반발심도 있겠죠. 애들이 뭘 몰라서 고등학생이면 사춘기는 지났는데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말을 하는 청소년은 전부 다 사춘기인 거죠. 네. 애가 뭘 몰라서 음 70살 사춘기 최근 보도에서 자주 접하는 것은 교복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성 고르는 교복 이라는 기사에서 다양한 성에 대응하기 위해 LGBT용으로 자유로운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학생용 바지를 채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적 지향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도 되게 높잖아요. 바지는 바지지. 나라가 무너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성 정장에도 펜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지 정장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되게 일본이 늦죠. 윤세민 기자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하신 그거죠. 그러니까 여성만 제복이 유니폼이 있는 기업 같은 거죠. 네. 그냥 사무직인데. 그냥 사무직인데. 내근직인데. 그리고 우리가 일본 만화에서 본 이해 안 되는 문화. 체육복 다른 거. 가정이 바지를 입고 사회가 바지를 입고 무슨 국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뉘앙서로 말을 하죠. 여학생을 위한 바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키움 히어로즈 팬들이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아무튼. 자. 바지. 어디까지 했어? 어. 그래. 여학생용 바지를 채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도도 자신이 인식하는 성과 합치하는 교복을 입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인식하는 성과 합치하는 화장실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이런 과감한 건너뛰기를 잘하네요. 아까 저출산을 가지고 생산성으로 건너뛰기 한 것처럼 옷 가지고 화장실로 건너뛰기를 하잖아요. 남녀평등 때문에 가장 폭력이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오바마 정권화의 2016년에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아동 청소년이 내적인 성에 따라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상술의 뜻 트랜스젠더는 장애입니다만 보수적인 미국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서 이 지시는 철회됐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사회의 상식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은 미국에서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딱 그 맥락으로 썼어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사회의 상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에게 적용이 된다면 레즈비언이나 게이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성별의 화장실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이 큰 혼란에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스기타 의원보다는 저희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일본이 언제 큰 혼란에 빠지는지는. 최근에는 LGBT에 더해 QI이미, P이미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공부를 제발 공부를 왜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한탄이 나오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 한탄은 공부 안 한 사람이 자기 계속 공부 안 한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울부짖는 거 참 슬퍼요. 보고 있으면 정말 싸우기 싫어서 그런데 이 한탄은 저는 어느 정도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아마 동의하는 지지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이 그렇게 높은데 계속 이걸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뭔데요? 지지자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저는 피로감을 느낀다는 말이 나온 타이밍에 집중하고 싶은데 LGBT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QIP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LGBT까지는 전선을 긁기 어려운 거예요. LGBT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피로감을 느낍니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무섭군요. 그건 무섭군요. 거기까지는 동의롭게 어려워요. 그런데 LGBT까지는 우리가 내어준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더 나올 때 아 피곤하다 이거 언제까지 갈 거야? 딱 이 타이밍에 나오는 발언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덴마크 등에서는 여권 성별란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X라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LGBT 선진국인 태국에는 18종류의 성별이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인 것도 알아요. 페이스북 미국판에는 58개의 성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여 여러 성적 지향을 인정하자고 하면 동성애 인용에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 형제 간 혼인이나 부모 자식 간의 혼인도 인정해라 애완동물과의 결혼, 기계와의 결혼도 인정해라 는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노예를 사람 취급하자고? 그럼 우리 집 뽀삐는? 이런 소리 아니에요. 노예를 사람 취급하면 우리 집에 소행성이 떨어진다 정도의 건너뛸 같은데 자고 일어나 보면 옆에 어린 왕자가 있을 것이다. 인과관계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여기서 뭔가를 찾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예외를 인정해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선을 긋자라는 거. 내가 보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장하는 이거죠. 선을 긋자. LGBT에서 선을 긋고 그 뒤에 나오는 QIP에 대해서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에서. LGBT에서 긋으면 그 안에서 더 가져오겠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T랑 LGBT를 같이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마 T로 긋고 싶겠죠. T에서 긋으면 없어지겠죠. 선을 조금씩 긋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그어서 결국 우리의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가요. 이 신기한 참. 정치는 놀라운. 그러게 말입니다. 놀라운 생물이죠. LGBT에 관한 보도는 이러한 경향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저 이거 진짜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백과 진술로 그냥 성소수자성을 이런 단어 치환해서 이 글 만들어도 이 사람은 진심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정치거로서의 거의 유일한 밑점이죠. 일관성은 있어요. 굉장히 일관됩니다. 부지런함도 있네요. 아사히 신문이 LGBT를 보도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 주적은 놓지 않죠. 그러네요. 오히려 냉정하게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보통을 잊은 사회는 질서가 없어져 언젠가 붕괴하고 맙니다. 저는 일본을 그런 사회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선의 여당 현역 정치가 그러니까 익명도 아니고 네트 유저도 아니고 기명 칼럼 자기 이름으로 종이로 인쇄된 월간지에 굉장히 구독자 수가 많은 저명한 월간지에 칼럼을 써서 자국 국민들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자국 국민들을 생산성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어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이야 너 애 못 나? 너 국민 취급 안 해 지금 네가 내는 세금은 받겠지만 너는 다음 세대의 세금을 낼 사람을 만들지 않으니까 네 권리는 제한될 거야 혹은 이 이상 뭘 요구하지 XSFM입니다. XSFM입니다. XSFM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NK365 내 옆에 탑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물과 결합해 40배로 팽창해서 장운동을 촉진하는 질경이 씨앗껍질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저는 실제로는 그 불임 테스트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고려했던 그 순간만 떠올려도 이거 되게 불쾌한 얘기 하는 걸 알 것 같아요. 무슨 내가 불임 테스트를 받을까라고 고민하는 순간에 내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고민해야 의심해야 돼. 뭐야 그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 사람이 정치가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사회적인 주목을 받은 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야당이 느낀 충격을 묘사한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종합해보자면 스키탄 미호 의원을 야당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냐 극우표도 얻기 위해서 자민당이 수집해놓은 카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문장을 보수 유튜버 페스티벌에서 했어야 됐네요. 뭐요? 극우표도 얻기 위해서 수집해놓은 카드 그 사람들을? 네. 맞아요. 대중정당이면 국가단위에 선거를 하려면 저변을 넓혀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을 갖춘 사람들을 등용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1대1로 붙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와 야가 붙어야 되잖아요. 이게 한 표가 더 필요하잖아요. 저변을 넓힐 때 어느 정도 좌까지 많이 가진 못하겠지만 절충한 정도를 내서 저변을 넓힌 것도 필요하지만 극우표는 극우표대로 받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극우에 대해서 대한정당이 나오면 극우도 뺏기니까. 네. N국으로 가는 표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개헌해야 되는데. 극우쪽 표도 자민당으로 가져오려면 카드가 몇 장 필요할 텐데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냉철하게 분석을 한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거는 그쪽 카드네. 그러면 우리랑 같은 레벨은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언급을 자주 해줘가지고 중량감을 늘려주는 게 오히려 자청소가 될 테니까 방치하자. 방관하자. 자꾸 이현주 의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국회의원의 이야기에 일일이 대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당이. 그것이 격을 떨어뜨리는 싸움으로 스스로를 끌고 들어갈 거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가장 대응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게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현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저거는 너무 레벨이 낮고 수준이 낮으니까 일일이 대응하면 같이 수준이 내려간다는 식으로 나이브하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 현실은 곧 그 내려다보던 사람들의 턱밑까지 성장해와 있습니다. 그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다시 썰물이 돼서 빠지거나 아니면 해일처럼 더 커져요. 이래도 나랑 안 놀아줄 거야? 이러면서 점점 더 커져요. 이 멍청함이. 그런데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이미 대응하기 늦은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생 무서워요. 그래서. 이래도 나를 무시할 거야 라는 대사가 나왔을 때는 이미 판도가 뒤집혀져 있을 때가 있죠. 네. 선거가 끝나 있거나. 봐. 내 안에 인기도가 이렇게 커졌어. 그러니까요. 무시했지? 이러면서. 놀랍게 성장하죠. 그렇게 성장하는 어떤 부스터가 붙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니칼남은 여야를 불문하고 일단 큰 비판에는 직면합니다. 외신에도 크게 소개됐고요. 일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자민당 본부도 이례적으로 자민당의 공식적인 견해와 같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지도를 했다라는 걸 공개할 정도로 일단 진화에는 나섭니다. 김진태 의원 김순례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했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을 수 있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의 분석이 크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쪽 표도 얻기 위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은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허용해 놓으면 아까 지적하셨죠. 자녀가 없는 60대 남성들까지도 다 적으로 돌릴 만한 발언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는 키워드의 파괴력을 생각하면 이건 수습을 해야 돼요. 지금 텃밭을 잃게 생겼으니까 자민당이 수습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생산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익법기관이 있다는 사실의 충격은 쉽게 사라지진 않죠. 이때 또 발언들이 나왔던 게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장애인 단체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생산성이라는 게 자녀라는 자녀를 낳는다 낳는다 육가 출산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정치가가 국민을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채점을 하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는 장애인이다 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장애인 단체는. 그렇죠.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LGBT는 국민이 아니다 이등 국민이다라고 해버리면 이담에 치워질 건 이담에 정리될 건 나구나 울리구나 라는 걸 장애인 단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어마어마한 반발이 나옵니다. 자민당이 이담에 치우는 건 나입니까라는 반발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선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각계각층의 대대적인 비판이 쏟아집니다. 국내 언론에도 소개가 되었네요.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됐나요? 일본 잡지의 생존 활로는 혐오 조장 한겨레에서 그리고 정확히 이 사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엔조 마케팅이라고 하나봐요. 혐오 마케팅을 네. 게시판이 불타오른다라고 하거든요. 불타올라서 클릭수를 벌어들이는 거죠. 낚시? 네. 그런 겁니다. 비판 여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작 칼럼에 게재했던 신초 45는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어떻게 정면 돌파를 했을까요? 두 달 뒤인 2018년 10월호에 제목입니다. 그렇게 이상한가? 스기타 미오 논문 이라는 특별기획을 짰습니다. 이런 게 정면 돌파죠? 네. 사라질 때 독자들이 응 이라고 써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화 정무문의 마지막 장면이죠. 총을 들고 있는 군대 앞에서 발차기를 하는 아 네. 무에타 영춘권 쿵무 발차기를 하는 그 장면이죠. 덤벼라라고 이 특별기획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총 7명의 기고자가 스기타 의원의 주장을 옹호하는 칼럼을 투구합니다. 이게 그렇게 나쁘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생산성 없는 거 맞잖아. 틀린 말 했어 라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모른다는 증거가 되는 말이 있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네. 그 말 하면 보통 사망플래그 입니다. 잠시 후에 죽어요. 신초 45를 발간하고 있는 신초 샤 1896년에 창업한 출판사네요. 무려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네. 이게 공유가 안 되군요. 굉장히 저명한 출판사입니다. 그러네요. 네. 일본 출판 역사의 한 획을 담당한 한 분야를 담당한 굉장히 저명한 출판사입니다. 1896년 그래서 7명이 틀린 말 했어? 라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게 후일탐이 있는데 당시 신초 45 편집장은 그거 있죠. 반박을 하려면 똑같은 칼럼으로 반박해라 라는 말 있잖아요. 반박하려면 유튜브 채널 만들어라 라고 요새는 되어 있죠. 반박을 하고 싶으면 기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기데미오 의원의 기고문에 반박하는 기고를 받으려고 여러 곳에 컨택을 해봤는데 모두 거절당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그 안에 자기 이름을 놓고 싶지 안하신 거예요. 칼럼 리스트들이. 그렇죠. 이 싸움에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갔으면. 판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판이 넘어가 있었다는 걸 이 타이밍에서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죠. 좋은 결과를 나왔네요. 그 결과 이 스기데미오 의원의 칼럼을 옹호하는 칼럼만 7편이 실린 코미디가 벌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획이 신초45의 가장 큰 자충수가 되고 말이죠. 여기까지 왔을 때 그렇게 이상한가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했을 때 신초45를 발행하는 신초샤의 문예부가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이 공식 계정이 이 기획을 비판하는 트윗을 리트윗하는 전대문문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KBS에서 한 방송에서 큰 이슈가 되어서 싸고 있었는데 KBS 본 트윗 계정이 비판하는 걸 리트윗해버린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예를 들자면 미스터피자 회장 갑질 수사 점입 가격 뭐 이런 기사 트윗 미스터피자님이 좋아합니다. 리트윗하셨습니다. 이 상황이군요. 문예부면 문학을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그런 것도 있죠. 문학을 담당하는 부서는 전통적으로 약간 조금 진보적인 측면이 있죠. 물론 저희 공식 계정도 저희 방송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을 날카롭게 해주시는 분들의 트윗을 리트윗 종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작 및 옴부지맨의 이러한 인건데 이건 얘기가 다르죠. 아까 지적하셨듯이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출판사예요. 내부 균열이 있다. 내부에서 분열이 있다는 걸 외부에 밝히는 걸 가장 꺼려할 집단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일본의 상식이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죠. 아니면 트위터 운영하는 사람이 실수였던가 자기 계정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았다는 게 밝혀집니다. 2018년 9월 21일 신초사는 이런 반론기사를 게재한 2018년 10월 신초 45호에 대해서 인용하자면 너무나도 상식을 일탈한 편견과 인식 부족으로 점철된 표현이 있었다. 이 10월호 안에 라면서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합니다. 사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8년 9월 25일 신초 45호는 휴관 한다라는 것이 발표됩니다. 사실상의 폐간 선언. 120년 된 그런데 이거는 회사의 결정이었겠죠? 잡지를 달았어요. 놀라운 결정이네요. 왜냐하면 사실 이때 이거에 대한 반론기사를 계속해서 실어내고 하는 건 잡지사의 입장에서는 기회일 텐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많이 팔렸을 테고요. 그러니까요. 120년 된 회사였고 이 잡지는 36년 된 잡지고 2002년 기준으로 월간 판매 부수가 6만 부수준까지 된 적도 있대요. 월간지가요? 잡지가 거짓말 안 보태고 6만 부를 팔았으면 이 회사는 엄청 큰 회사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월간지 6만 부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이거 진짜 굉장한 숫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굉장한 숫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쩔어요. 부디 받아들여주십시오. 굉장한 숫자입니다. 굉장한 숫자였어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잠깐 뭐랄까 쿨타임까지는 아니지만 응? 이라는 내용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로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종이로 출판되는 잡지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의 현실 속에서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982년에 간행된 전통 있는 월간지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월간지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전통 있는 월간지를 사실상 폐간하는 것이 건전한 해결 방식이었냐라는 우려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냥 흑역사에 하나로 두고 잘한 일도 많으니까 사회에 잘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없죠. 그런데 역시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기고가 있어야지 잡지가 성립이 될 텐데 칼럼 리스트들이 반론을 기고할 기력도 남지 않은 상황까지 만들었으면 잡지 발행이 힘들어지는 건 외부에서 남이 구제해 줄 수는 없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의심을 해보자면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 이런 의견이 의견만 놓고 보면 이상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편집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우익의 견해에 찬동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실어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해보고요. 하여튼 발언권을 계속 확보시켜주고 싶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출판사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잡지 하나가 칼럼 한으로 유발된 문제로 폐간되었습니다. 사실상 폐간까지 이루어진 내부 사정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물론 판매 부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겠죠.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이 일이 없었을 때 2018년 시어로가 마지막 호가 되었을 가능성은 없죠. 그렇죠. 스기타 미호 의원의 칼럼이 여러분이 다 들어주신 칼럼이 각계각층은 일본 각계각층은 국내외의 각계각층은 이거 외신에도 엄청나게 나갔어요. 영어로도 당연히 번역이 되었고요. 심지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뛰어넘어서 분노를 샀던 것은 결국 하나의 키워드 때문이었습니다. 생산성. 국민을 생산성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쓴 글대로 나갔는데요. 그리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신 거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정치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 방송이니까요. 한국에 저런 말을 쓰는 정치가가 나오면 가장 빨리 은퇴하게 만드세요. 정치가는 절대로 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 대해서. 국민이 국가에게 나는 생산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고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회는 그건 민주주의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근대 개념 이전에 이미 국가도 사회도 아니에요. 뭐도 아니에요. 동물 부족 모임. 인간의 집단이 아니게 됩니다. 나는 생산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면 나보다 권위가 있는 무언가예요. 물론 반박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저 잣대로 생산성이라는 잣대로 국민을 시민을 개인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개인과 국민이 모여서 국가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라는 정부의 권리를 신탁했을 때 믿고 막혔을 때 이양했을 때 그 권리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1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산성이라는 기준으로 개인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요. 물론 반박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국가가 소멸할 위기니까요. 혹은 민족이 소멸할 위기일 수도 있고요.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정치가들의 마음을 급하게 해서 저런 식의 실언이 나온다는 핑계도 가끔 듣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지어 편견으로 가득찬 사회를 만들고 출산을 장래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를 직시해야 돼요. 이거는 마음이 급해져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면제료를 받을 만한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글만 읽고 있으면 장정일 작가의 예측이 문학적으로 너무 탁월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추노꾼들이 돌아오고 있다. 네가 아이를 낳으면 다른 집에 노예로 가져갈 것이다.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가 아이고 세 번의 방송을 통해서 반복하는 주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개인은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을 이유로 최대한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존중받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인권이 결국 내 인권이라는 말이에요. 자 봅시다. 스기다미 의원이 2014년 10월에 여성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방송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대부분의 일본 언론 정치가 시민 사회가 침묵했어요. 흔히 있는 일들 중에서 조금 성격이 나쁜 일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많은 차별 발언 중에서 좀 튀는 발언. 그런데 누군가가 남의 권리를 이렇게나 모독하는 것을 방치한 결과가 4년 뒤에 이런 거대한 편견과 무지의 소용돌이로 일본 사회를 돌아오고 말았어요. 2014년 10월에 저 발언이 나왔을 때 의견에 대선 찬반이나 호우를 차지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 번의 게으름 난 한 번의 방치 그게 4년 뒤에 어떤 갈등으로 일본 사회를 때렸는지를 보면 무서운 일이죠. 자민당 의원으로 그때는 차세대당 의원이었는데 2014년에 일본 사회가 편협과 편견을 피곤하고 귀찮은데 다른 일도 많은데 다른 급한 일 많은데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간 결과치고는 굉장히 스펙터컬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국에 대해서 한 가지 보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9월 9일에 임명된 장관은 조국 장관 말고 많습니다. 따님이 임명되신 게 아니고 그거 아세요? 이 논담이 일본에서도 나왔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거기 사람도 바보 아니니까 청문회 안 가는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임명되는 거지?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지를 제쳐놓고 난 다음에 그냥 보도만 계속 받았을 때는 그래서 누가 임명되는 거지? 라는 얘기는 특히 외국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의 딸이 임명되는 건가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론조사 해야죠. 일본 트위터에서 한국의 법무대신은 조국 조국 딸 조국 오천족하 그 발언 일본에서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9월 9일에 임명된 장관이 조국 말고도 있다고요. 청취자 여러분 그중에는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청문회에 나갔을 때요. 자유한국당의 정가빈 의원이 이런 질문으로 모두가 조국에 관심이 있었을 때 잠깐 언론을 탔습니다. 기사 보시죠. 정가빈 미혼 조성욱의 출산했으면 100점 발언했다 사과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가빈 의원이 2일 미혼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출산율을 거론하며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발전에도 기여해달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정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후보자를 향해 아직 결혼 안하셨죠? 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원은 우리 한국사회의 제일 큰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며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가 출산율이 결국 우리나라를 말아먹는다고 지적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할 말이 없었군요 일단 공정거래위원장은 굉장한 요직입니다. 그럼요. 한국정도의 경제대국에서요? 네. 특히나 이번 정부처럼 대기업을 많이 마사지하기로 한 마음 먹고 들어온 정부인데 보수정당이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하나도 막아서 지금 됐거든요. 이거는 기업한테 엄청 미안해야 될 일이죠. 출산율 얘기나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장 앞에서 아무튼 출산율이 결국 우리나라를 말아먹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처럼 정말 훌륭한 분이 정말 그걸 갖췄으면 100점짜리 후보자라 생각한다. 여기서 그것은 출산이죠.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발전에도 기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거 얼마나 비겁한 말이에요. 일단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는 일이 국가발전에 기여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동의한다 치더라도 그것을 포기한 이유가 이기적 본인의 출세를 노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안 낳으면. 난감한 표정을 지어보인 조 후보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반응했겠죠.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인사청문회 자리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전혀 관계없는 후보자 개인의 특성을 거론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결혼, 출산 같은 부분을 특정 공직자에 적용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유감 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정갑윤 의원은 오후 보충질의에서 조 후보자에게 사과했다. 출산율 문제가 심각해 애드립으로 얘기한 것 애드립? 옆에 기타는 없었냐? 오브리 노케? 출산율 문제가 니 애드립 하라고 심각하냐? 새벽보다 오전에 더 심각해졌나 보죠. 오후가 오기 전에 이 말을 해야 듣던가 보죠. 심각해서. 갑자기 심각해져서. 애드립으로 얘기한 것이고 후보자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한 말은 아니었다. 사과한다고 말했다. 제가 사과 잘못됐다는 말 하는 거 잔인할까 봐 얘기 안 하는데 보통 이 사과 잘못됐어요. 후보자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개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시각이 극도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사과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인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어야 되죠. 국민을 총동원해서 애를 낳게 하고 노역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국가 발전에 충실히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다는 걸 사와야지. 얼마 전에 제가 뉴스타카이브 뒤지다가 발견했던 기사였는데 어느 도에서 저출산 대체 간담회를 어디서 했을까요? 식당에서 했어요. 기자하고 대학교사하고 불러놓고 거기서 이제 그 기사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도청 관계자가 25살 되면 일괄적으로 결혼시키자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밥 먹고 집에 갔어요. 밥은 넘어가나 봐. 그런 소리 해놓고서 그 얘기 30분 하고 밥 2시간 먹고 갔대요. 기자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뒷문으로 도망갔대요. 와 근데 진짜 숨을 자서서 다 결혼시키자는 말은 정말 진짜 크게 혼내주고 싶네요. 그렇죠. 수성기를 계산하자는 거니까 인간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진짜 노예로 보는 것 같아. 가축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 당시 성착취의 역사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사람을 노예로 보았다. 모든 강제 전쟁 당시의 모든 강제동원 범죄가 다 그러했듯이 사람을 노예로 보았다. 와 그 철학을 일관되게 보여주다니 21세기에 자라난 정치인들이 정가변도 그래요. 그러자 조 후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 신변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거타대고 승질을 낼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비겁하죠. 청문회 자리였죠. 그렇죠. 어떠십니까? 아마 이전에 지금 방송에 대부분을 차지한 스기탐 위원의 각종 발언들 몇 년간의 시간을 두고 주어졌던 발언들을 들으면서 심각한 문제가 일본에 있구나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도중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실들은 눈을 감았다 뜨면 턱 밑까지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 기사에 스기탐 위원의 진한 발언들의 요소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거에 약간 제가 과장을 했네요. 전라북도 저출산 대책위원회 이었는데요. 25세에 대학생들을 결혼시켜 출산률을 높이자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방법으로 만남의 행사도 해보고 대학생들 결혼하면 취업을 1순위로 추천해주자 라는 방법이었네요. 반려동물 농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농장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처음의 주제로 돌아오죠. 이 모든 무지화 편견과 편협을 깰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중에 가장 큰 원칙은 그겁니다. 개인이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무지화 편협과 싸워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일본 사회보다는 더 좋은 결론을 내리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본 사회도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죠? 못 내리고 했죠. 일본 사회도 좋은 결론을 내려야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또 몇 선 허건데요? 나이상? 입각할까 봐 걱정이죠. 몇 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내각제는 그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유튜버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 정도 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일본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장관이 고위공직자들하고 죽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 김현종 대 강경화가 지금 핫한 싸움이죠. 장관이 고위공직자하고 죽이 안 맞아요. 그러면 개혁이 느려져요. 이건 큰 문제예요. 그러면 개혁을 추구하면서 들어온 정부는 지지도가 내려가게 돼요. 그렇죠. 힘들죠. 이거보다 더 나쁜 일은 뭘까요? 고위공직자하고 죽이 아주 잘 맞는 장관이 들어오거나 고위공직자보다 더 못된 천둥벌거수위 같은 장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건 되게 빠르게 잘해요. 그렇죠. 게다가 걱정스러운 건 스기타미오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발언의 내용이나 사고방식 자체는 이거보다 심각한 전직 장관들 많아요. 전직 대신들 많아요. 일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각하는 게 큰 문제냐라고 하면 그것도 웃긴 발언이 될 수도 있죠. 그전에 이런 놈들이 많았다. 그전에 거쳐간 장관들. 거쳐간 장관들. 그때마다 일본 사회는 충격을 받았나요? 충격은 받았지만 사회가 변하진 않았죠. 계속 입각했으니까. 저는 혹시 변했나요? 라는 의도를 여쭤본 거였는데. 그랬다면 지금보단 더 좋은 정치지형이었겠죠. 전쟁 범죄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국 국민의 인권까지 시원하게 부정을 혹은 인류 보편의 가치까지 그런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익스큐즈로 면접으로 저출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면접으로 쓰려고 하는데 앞뒤가 바뀌고 있죠. 이런 식의 정치가 계속되는 한 출산율이 회복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요.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빨리 국민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죠.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식구 출산 과 관련된 걸 애국으로 하는 멍청이가 어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예능에서 아이 셋 있는 연예인 나오면 꼭 그러잖아요. 애국한다고 볼 때마다 기분 나쁜 국민들 엄청 많을 텐데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두 명 이하로 낳은 순간 애국자가 아니게 되는 것 같은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니까 애국을 위해서 하나를 더 낳아야 돼. 나는 부부가 어딨냐고 세상에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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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하고 녹음하고 있는 시기에 바깥 온도가 한 20도쯤 되거든요. 티저님 돌아가시면 그 동네는 더 덥죠. 그렇죠. 온화한 기후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네. 언제 또 뵐지 제가 지금 약조를 안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지만 안 돌아올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다면 네. 올가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또 뵙죠. 꽃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꽃인가요? 그렇게 희망합니다. XSFM입니다. 출근 전에 빤도로 챙겨 먹고 나가니까 맛있고 속도 든든하니까 너무 좋던데. 그치.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빵이라 부대끼는 것도 없고 참 좋더라고. 이렇게 식탁 위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보관하는 거야. 이탈리아 전통 방식인 천연 발효로 만들어서 상원에 둬야 더 맛있어.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방부제는커녕 그은한 이스트도 안 쓴다고. 이탈리아에서도 파티에서나 올린다는 고급 음식을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빵 같진 않아.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바스티체리아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어떤 항공사 요즘 항공편이 많이 줄어들었어도 일본은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 사니까요. 어딘가에 짐칸에 넣어서 다시 돌려보냈고요. 겨울에 만날지 봄에 만날지 모르겠네요. 겨울에도 만날 수 있나요? 그럴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잘 안 지켜지잖아요. 계속도. 아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도쿄에서의 삶이 있고 이러니까. 도쿄에서의 삶이 있고 파리에서의 삶이 있고 LA에서의 삶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오는 때도 볼 것 같고요.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1999년 10월 12일 세계 인구가 6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유엔에서는 이날 인구가 60억을 넘어설 것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마치 아마존이 오늘 무슨 물건이 어디에서 팔릴지 알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알죠. 그건 어떻게 알아요? 아마존에 액세스몰 한두에 한 게 아닌데 내가 오늘 뭐가 팔릴지 전혀 몰라. 그건 컴퓨터 뒤져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아느냐. 아 그렇죠. 심지어 60억 명째 인류도 알고 있습니다. 유엔 더 크네요. 유엔은 10월 12일 0시 2분에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60억 명째 인류로 지명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지명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분각을 다투면서 계속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는 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신고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요. 그리고 신고 기준이냐 진짜 엄마 몸속을 빠져나올 때 기준이냐 이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유엔에서 10월 12일을 세계 인구 60억 돌파의 날로 정하고 사라예보에 코세보 병원에서 가장 먼저 태어나는 아기를 60억 명째 아기로 지명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명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1990년 이번 주에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실제로 1999년에는 아기가 1초에 2.5명씩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한 것은 아니고 유엔에서는 그냥 상징적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네. 이분은 올해 21살이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왜 사라해보고 왜 이 병원이냐 당시에 코피아난 총장이 마침 여길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은근히 유연도 보면 나라만 아니지 다 공무원들 같아요. 지자체 같잖아요. 밥 먹고 그러니까 그냥 유엔에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인류학자들은 진짜 60억 명째 되는 아기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각국은 저출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세계는 인구 증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제한하는 국제적 차원의 노력으로 인구를 억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60억 명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중국에서는 자국의 일가정 일자녀 정책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60억 명을 돌파했을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1900년대 인구 증가 추세가 빠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1805년에 10억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학사를 따라가 봐야 될 텐데 어느 순간부터 인류가 마음껏 아이를 낳아도 되고 그게 이득이 되는 시절이 왔을 것이다. 그게 19세기 어느 즈음 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껏 애를 낳았더니 좋게 되는 시절로 다시 돌아오는 중인 거고요. 기원호 1800년까지 160% 증가했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1800년부터 0년부터 1년부터 0년부터 1800년까지 160%가 증가를 했는데 1800년부터 2세기 동안 600%가 증가를 했어요. 재밌네요. 그리고 2011년 10월 31일에는 70억째 인류가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8년 전 이달에 태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잘 모릅니다만 확률은 인도에서 날 가능성이 제일 높았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반기문 가는 날 맞춰주시지는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60억 돌파는 기사들이 엄청 크게 나고 각국에서 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세히 뉴스 뒷장 안 보시는 분들은 아직 지구의 인구가 60억 인 줄 알아요. 그런데 70억 째는 별로 기사도 안 나고 행사도 안 하고 그랬어요. 선진국들은 다 저출산을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개발국은 인구가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50년쯤에 100억 명이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77억 을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8년 지났는데 7억 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제가 산수를 못합니다만 99년에서 2011년까지의 10억 아마 비슷한 속도인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HDR 관련된 방송을 북극영원인가 하면서 이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공업화가 베트남 쯤 진행됐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폭발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다. 태국이다. 여기만 돼도 인구 증가율이 확 감소한다는 거예요. 우리 80년대 90년대 정도로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 인류는 무슨 자각을 통해서인지 무슨 두려움을 통해서인지 인구를 덜 늘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남은 땅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람 늘어나고 있는 몇 군데의 나라 몇 군데의 땅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제가 왜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리하여 현대의 예전 백몇년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은 자꾸 집권당더러 인구 못 늘린다고 뭐라 그래요. 어느 나라도 막을 수 있는 추세가 아니라는 얘기 인 것 같아요. 7년 전 이번 주에는 양천구로 가봅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추재협 양천구청장이 고문 정가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실형은 1년 3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려 20년을 이어온 양천구의 구청장 잔혹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재협 전 양천구청장은 02년 4회 지선에서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됩니다. 4년의 임기 후에 그리고 06년 5회 지선에서 한나라당 이훈구 후보에게 밀려 낙선합니다만 이훈구 구청장이 선거 1년 전에 학원 강사를 매수해서 대신 검정고시를 보게 했다는 대리시험이 밝혀지면서 당선 4개월 만에 사퇴합니다. 이때 한나라당은 많은 걸 잃었어요. 일단 이훈구 후보를 잃었잖아요. 그런데 양천구청장이 이때 공천 못 받았다고 당원 2천명 데리고 탈탕했거든요. 제주도도 아닌데? 네. 많은 걸 잃었어요. 많은 걸 잃었으니까 07년 보궐선거에서 추재협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돌아와서 당선합니다. 권토 중려 해서요. 또 4년의 임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재학 후보에게 낙선합니다. 그런데 이재학 후보는 선거기간에 추재협 후보가 1985년 제1교포 유지길 씨를 수사하면서 고문을 자행했다고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아 추재협 구청장 전 구청장이 검사 아니면 경찰 안보사에서 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고문을 하죠? 네. 그 고문 사실을 이야기했다? 상대 후보에? 네. 고문 사실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으로. 그런데 이거를 추재협 후보가 허위사 신뢰포로 소송을 건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인정이 돼서 민재당 이재학 후보가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상하게 추재협 아니면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양정구에서. 그러네요. 그리고 2011년 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추재협 전 구청장이 현 구청장으로 당선됩니다. 다시 권토 중래. 네. 한편 이재학 전 잠시 구청장이 추재협 전 현 구청장의 고문 경력을 밝힌 근거는 과거 오마이뉴스의 기사와 보안사 통역으로 일하던 김병진 씨의 1988년 저서 소나무였습니다. 네. 이 소나무라는 저서에는 정확히 85년도에 민단 와해공작 간첩사건을 수사하면서 추재협이 제1동포 유지기를 고문한 내용이 실명과 함께 적혀 있었거든요. 이 책이 88년도에 나왔으니까 추재협 구청장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를 추재협 씨가 양천 구청장이었던 06년도에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양천구 구청장은 전 옛날에 고문했다 이러면서 여기서 추재협 씨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사건의 수사에는 가담을 했지만 고문은 안했다. 유지길 씨에게는 사과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선거기간 동안에 상대 후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돼서 구청장직을 잃게 된 거죠. 허위사실이라는 건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검찰이? 근거가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추재협 후보는 이때 이재학 후보를 고소하면서 88년도에 책을 쓴 김병진 씨도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야 정당성을 확보하겠죠. 원래 선거 치열할 땐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보통 선거 끝나면 그냥 위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병진 씨도 무고 위증으로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좋죠. 추재협 구청장이 모든 건 내가 이겼다면서 구청장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때 이 재판에서 의외의 일이 터집니다. 일본에 있는 유지길 씨가 재판 중 동영상 인터뷰에서 추재협 당시 구청장을 자신을 고문한 사람이라고 알아보았거든요. 용의자 지목이 됐어요. 그리고 유지길 씨의 진술과 책에 나와 있는 진술이 거의 동일했어요. 그리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은 모두 고문을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진술이 맞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12년 10월 11일에 무고 위증이 인정이 되어서 1년 3개월의 실형을 받고 무려 도주우려가 인정돼서 구속됐습니다. 현직 구청장이 도주우려가 인정된다고 구속됐어요. 검찰의 판단의 오묘함이지요. 이게 아마 위증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위증과 은닉을 했으니까 범맹 사실을. 그러셨죠. 이후에 또 보석을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구청장이니까요. 그런데 보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다음에 확정이 돼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억울한 게 허위사실 유포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이재학 전 구청장은 뭐냐고요. 그렇죠. 네. 직만 이뤘죠. 네. 그리고 양천구민들은 뭐고요. 2014년이 왔습니다. 엑사세폼에서도 데이터센터를 할 때죠. 시작할 때죠. 네. 8대 지방선거에서는 이재학 전 구청장의 부인인 김수영 후보가 세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습니다. 그게 하다 하다 안 될 것 같으면 검찰에 들고 갑니다.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그러면 검찰에게는 내가 달라고 울지 않았는데 권력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 골라서 다음번 이 총선 끝나고 지선 끝나고 몇 명 걸러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립니다. 네. 그 이유로 언제 자세히 한번 또 돌아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야가 공방을 하다가 고소고발하는 거 정말 바구짓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회의 권력을 검찰에 넘겨버리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현행 시스템에서 막을 수 있는 그나마 좋은 방법은 물론 아마 개혁이 되겠습니다만 검찰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고소고발전에 끼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이 사람들을 고소고발하는 일 정도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검찰에 넘어가버린 정치권력을 쉽게 잡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여기에 숨은 조연도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카더라가 있는데 기사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추재업장 구청장이 구청장 시절에 뇌물수수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약간 꼬리자르기 식으로 비서만 처벌이 되고 끝났었대요. 그런 다음에 다음에 고문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갑자기 엄청 강경하게 수사를 했다.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런 내막들이 좀 얽혀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 이번 주 유세카이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 이 시간에 제가 목소리를 막 높였던 극건입니다. 풍등은 거짓말이고 외노자가 사주받아 테러한 것일 수도. 스리랑카인 이슬람 테러로 규정해야 된다. 1년 전 이맘때 난민대책 국민행동이라는 카페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2018년 10월 8일 고향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하루 뒤에 경찰에서 스리랑카인 A씨를 실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풍등을 날린 것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제가 첫날 뭐라 그랬죠. 이 기사가 나온 다음 날 그리고 구속됐다는 소식과 경찰 조사 후 나오는 장면 등이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 음소거로 뉴스를 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왜요? 그 소리 들으면 스트레스 받았어요. 진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막만 봐요. 화면하고 근데 이때 화면만 보고 있을 때는 고위 방화범인 줄 알았어요. 카메라 영상 구성이 네. 그리고 이렇게 경찰 조사 받고 나오는데 취재진도 확 몰리고 왜 그랬냐 그러고 거기 푹 숙이고 있고 고위 방화를 한 사람인가 싶었어요. 고위 방화 사건에 그렇게 많은 기자들 들러붙지 않아요. 보통은 불 끄는 장면들 많이 촬영하러 보내고 말지. 그렇죠. 못됐어 진짜. 그리고 이 풍등이 어디서 온 건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동네 무슨 잔치인가 뭐 학교인가 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풍등이 어디서 온 건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그 노동자 본인이 만든 건 줄 알아요. 문방구에서 샀거나 네. 그랬어도 무죄인데 이 풍등은 하루 전날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했어요. 거기서 날렸던 풍등입니다. 근데 이 중 하나가 A씨가 일하는 공사 현장에 떨어졌고 공사 현장에 풍등이 하나가 떨어졌길래 A씨가 이걸 주워서 다시 날린 거 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학교 이름을 보도한 기사는 열 건 남짓이었는데 A씨의 국적을 보도한 기사는 천 건이 넘었습니다. A씨는 현재 민병과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리랑카도 영사에서 국민에게 제외국민에게 도움 그렇게 잘 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알아봤을 때 기억나는데 즉 고생을 저지른 짓에 비해 많이 하신 거예요. 저지른 짓은 영인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벌금형 정도만 떨어져도 비자가 다시 안 나오잖아요.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기에 기자들도 미안했는지 뭐였는지 부장들도 그랬는지 언론에서 이분의 인터뷰를 실어줍니다. 떠나고 싶지 않다. 한국이 되게 좋다. 소식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노동자들 오거나 이러저러 하는 교류가 많은 외국에서 한국을 봤을 때 자국민들이 한국에 가서 이 나라를 좋아한다는 인터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좋아 보일까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인터뷰를 할 일이 아예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해도 이런 말이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죠. 이런 말이 헤드라인에 나왔다는 게 외국 사람들이 봐. 얼마나 상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 했었어요. 이게 이 사건이 이분이 일으키신 게 아니다라는 게 분명해지고 난 다음에 이분을 두둔해주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양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착한 사람이래. 웃기고 있어. 기본적으로 못된 사람이라고 상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못된 사람이면 뭐. 그러니까 못된 사람 풍등 날리면 저유소 같다냐. 하하하하. 이 미개한 사건이 불과 작년에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풍등 이렇게 들고 있고. 하하하하. 여기까지. 이번 주에 그것을 알기 싫다 하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 개그리를 꼭 들어주시고요. 심심하시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들은 아마도 하루 2회 국정감사 기록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국정감사 기록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하고 덕질인이 지금 어디 원룸텔 구해야 되나요? 덕질인이 살아있나요? 그럼요. 저 와우 클래식 들어가 봐요. 아 그래요? 선가 봐 이렇게 부르면 어디 서비스 튀어나온대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저 뭐냐 저 문학인하고 저녁 먹었단 말이에요. 네. 봤대요. 와우 클래식에서요? 반대편 배에서 손 흔들었대요. 하하하하. 아 그게 뭐 포레스트 건프예요? 그러니까요. 와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깔아가지고 덕질인 찾아와. 하하하하. 네가 책임지고 찾아와. 저희 다음주에 국정감사 기록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가을에 기묘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339회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I I I I I I I I I